아, 폭식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입니다. 업보 때문에 한 개걸스러운 파이톤 뱀 한 마리의 인생이 훅 가버렸습니다. 이 뱀은 저녁 한 번 잘못 먹었다 목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. 나이지리아에서 개 한 마리를 통째로 꿀떡 집어삼킨 6피트짜리 뱀 한 마리가 풀에 뒤덮인 주차장을 스르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. 반쯤 나갔을 때 그의 불룩한 배가 두 강철 막대기 사이에 끼어버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런 큰 동물을 보고서 깜짝 놀란 남성은 이 욕심쟁이 뱀을 살펴보고 확실히 세상을 떠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. 일단 이 파이톤 뱀의 몸을 빼내어 배를 갈라 뱃속에 불에 타서 글어버린 개가 한 마리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. 다음 생에서는 음식을 꼭꼭 잘 씹어드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.